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국가 채무가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는 402조 8천억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704조 5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8년 만에 301조 7천억이 늘어난 겁니다. 매년 38조씩 빚을 끌어다가 쓴 겁니다. 2019년 11월까지 국세 수입은 3조 3천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47조 9천억으로 늘렸습니다.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수입이 3조 정도 줄었는데 지출을 47조 48조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그 차익만큼 60초를 국채 발행해서 돈을 끌어다가 돈을 써 제끼는 겁니다. 뭘 위해서 총선을 위해서 선거용을 위해서 한국은 이미 포퓰리즘 열차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달리는 시작점은 2017년 4월 문정부 출범입니다. 먼저 포퓰리즘 열차를 타고 달렸던 나라에서 어떤 비용 청구수가 날아오게 되는지를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88년도에 여행업을 하던 아버지를 따라서 그리스의 아데네에서 낳아서 4년간 자란 한국경제신문의 고윤상 기자가 당시에 교민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아주 상세한 그리스발 위기의 실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로 뛰면서 작성한 심청취재기스입니다. 출처는 고윤상,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라 월간조선의 2019년 8월 기사입니다. 영상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 포퓰리즘의 비용 청구수입니다. 어떤 비용이 날라왔냐? 첫째입니다. 고윤상 기자입니다. 그리스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받은 IMF의 구제금융 총액은 역사상 최대 규모고 2,600억 유러, 우리 돈으로 342조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받아들인 것은 긴축재정안입니다. 그것은 바로 1980년대 그리스의 황금세대가 남긴 청구수입니다. 긴축재정안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줄여나가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한 세대가 빚을 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버리고 나면 그 덤탱이를 다 다음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다 떠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그리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정의롭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지금 동시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꼭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윤상 기자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2012년 또 7월 기준 그리스의 청년실험률은 55.6%로 유로존 청년실험률인 평균치 23.3%보다 2배 높다. 그만큼 청년층의 고통이 심하다는 겁니다. 2019년 1월 그리스의 청년실험률은 39.7%를 기록했다. 2019년 3월 유로존의 평균 청년실험률은 7.7%다. 독일이 5.6% 네덜란드의 6.4%의 청년실험률을 기록했다. 그리스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잡기 어렵다는 겁니다. 포퓰리즘이 유행하면서 산업기반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민간이 일자리를 만드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 겁니다. 포퓰리즘 기간 동안은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일자리만 급조된 일자리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일자리가 공급이 없고 수요는 많고 하면 임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고윤상 기자의 주장입니다. 일자리를 얻더라도 임금 순위를 형편의 피에 낮아서 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생활하기가. 아덴에 사는 교민은 그리스 국적을 갖고 있는 자신의 두 번째 아들을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최대 사립 보안회사에 취직했지만 월급은 750유로.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대형 정육업체에 근무하는데 주 6일 일하고도 600유로 79만 원 받게 되지 않는다. 이 교민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지금 그리스 청년들이 받는 임금 수준은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임금 수준을 보고 있으면 한심할 정도다. 이것이 바로 먹고 마시고 빚을 가지고 논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비용 청구수입니다. 우리가 꼭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 나무랄 거 없습니다. 그리스 사람들 나무랄 거 없습니다. 포퓰리즘의 대가는 다음 세대의 가난과 실업과 저성장과 심각한 고생을 의미합니다. 정치인들의 선전과 선동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자식 세대의 가난과 고난과 고생과 침체와 정체를 남겨주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고윤상 기자입니다. 긴축 재정에 따라서 판사, 교수, 경찰, 군인 등 공무원에게 주어졌던 초봉과 보너스는 크게 삭감됐다. 구조조정 대상이 된 공무원은 즉각 해고되거나 1년간 임금이 삭감됐다. 수만 명의 공무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공무원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 아덴의 현지 관계자는 고윤상 기자에게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고액 연금을 수령할 예정이었던 공무원들의 연금이 반토막 나다시피 됐다. 월급도 30% 이상 깎인 공무원이 수두룩하다. 실제 외부에 알려진 삭감률보다도 실질 삭감률이 더 크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30년 전에 편안하게 지냈던 것에 대한 청구수를 지금에서야 받는 듯한 모습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연금이 삭감되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2010년도 이후에 연금 및 기타 복지급열은 그리스에 간 경우에 70%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영역의 경우에는 26% 정도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90만에서 67만으로 줄었습니다. 공무원 임금도 38% 삭감됐습니다. 결국 비용 청구수는 당대의 사람들도 가혹하게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빚은 정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 60조 원 정도의 국채를 발행해서 그냥 돈을 써 제끼면 누군가 60조 원을 갚아야 됩니다. 빚이 날라가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10년간 계속 38조 원 정도의 규모로 매년 빚을 증가시켜왔습니다. 빚이 정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정치인들의 선정과 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한 사회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벗어나서 무임성자 원칙 공짜 즐기는 쪽으로 가면 그냥 확실하게 망하는 겁니다. 그리스 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의 전체를 그대로 밟아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